자 이제 총평에 이어서 문항별 해설을 쭉 해드리는데 자 무엇보다도 앞서서 여러분 1페이지나 2페이지를 어이없이 실수로 틀리신 분 계신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. 이거 그냥 실수로 치부하고 까딱까딱 했을 때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? 그럼 절대 안 됩니다. 평소에 읽으면서 동생학하는 버릇 이건 매우 중요한 좋은 버릇이랍니다. 이거 경각심 가지고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요. 자 일단 1번은 전자기 유도에 관한 얘기죠.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인데 우리 실성화를 이어서 마이크 그리고 혹시라도 읽어보고 칫솔 어 당황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. 충전 충전의 원리가 뭡니까? 바로 여기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발생하고 이 자기선속의 변화가 유도전압에 대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결국 전기가 충전됩니다. 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. 교통카드도 마찬가지고요. 어려움이 없는 문화이고요.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자성에 관한 얘기입니다. 자 학생 A 그래요. 강자성체는 외부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.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. 자 반자성체는 어 왜 당겨요? 미는 거죠. 자 그리고 철은 외부자기장 제거하더라도 자기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강자성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. 뭐 어려움이 없는 문화이었습니다. 자 학생 A가 옳았다. 그 다음 선보는 우리 전자기파에 관한 부분인데요. 여러분들 이거 뭐 시간 소요도 되지 않는 거 평소에 버릇 잘 만들어 놨었었죠. 이런 거 나오면요. 이런 수치 이게 파장으로 돼 있잖아. 아 이쪽 길구나 짧구나 반드시 꼭 기록하세요. 그리고 진동수 역시 마찬가지로 작구나 크구나. 왜? 진동수 파장 반비례인 이유는 당연하죠. 광속 C니까 진공외선 모두 광속으로 갔죠. C는 F람다.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. 자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파장 긴 쪽입니다. 적외선이 있으니 A. 바로 뭘 얘기를 하죠? 마이크로파를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발문에 읽어보면 이 군함에서 레이더.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다.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. 그래서 기역번. A의 진동수는 딱 보고하는 거죠. A의 진동수는 가시광선의 진동수보다 어떻다? 작다? 이미지화 시켜놓기 바랍니다. 그래서 기역 틀렸고 니은과 티긋 오케이.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됩니다. 자 우리 4번 문항은요. 우리 파동성의 가장 중요한 실성을 이해해도 되고 파동의 중요한 성질은 바로 뭡니까? 간섭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막에서의 빛의 간섭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유리로 된 렌즈에 코팅막이 입혀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빛이 그냥 들어와서 이것이 반사되거든요. 왜냐하면 어떤 투명한 매질 만났을 때 100% 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반사, 일부 굴절이에요. 그럼 반사는 빛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제 눈알을 볼 수가 없게 되죠. 뿌옇게 나타나니까. 그래서 이런 막을 입혀서 바로 반사는 빛과 투과되어 들어왔던 빛이 다시 나올 때 두 빛의 위상이 여기 사이에서 경로의 차 때문에 여기 위상이 반대가 나오면 결국 상쇄가 되어서 결국 빛이 없어진다. 그래서 반사되는 빛을 없애겠다는 거죠. 상쇄 간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기역번에서 이것과 이 빛과 니은번에서의 이 빛이 바로 상쇄 간섭한다.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기역 맞았고 기역과 니은 이것은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거죠. 니은 반대가 돼야 되고요. 이것이 또 소리의 간섭에서는 소음 제거에 이용된다를 얘기를 해서 기역디귿 3번의 답이다라는 것이야. 그 다음 5번 여러분들 핵 주변의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보호의 소원자 모형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전기전도도를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고체의 전기전도도의 특성을 얘기를 할 때 도체, 반도체, 절연체 에너지 띠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죠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거 에너지, 에너지 띠라는 것은 그래프를 얘기한답니다. 가능한 영역이다. 이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. 그래서 결국 반드시 꼭 이거 써놓고 하세요. 이게 이제 에너지 준일 때 에너지 준일 차지만 여기서는 띠 간격이 되는 거죠. 띠 간격. 그래서 이것이 바로 HF, H람다 분의 C. 꼭 써놓고 하세요. 이것 때문에 혼동 많이 켰습니다. 보니까 여기에 이 띠 간격이 A 같은 경우는 작고 얘는 크죠. 그럼 어떻겠습니까? 여기에 띠 간격 크니까 파장 더 짧은 빛 보면서 하는 거예요. 얘는 파장의 긴 빛 방출. 진동 작은 빛, 진동 스 큰 빛 방출.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란다. 그래서 기억본 볼까요? A에서 방출된 광자 한계 에너지. 이것이 특정량의 빛 에너지니까 결국 빛의 입자성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. 그래서 광자 한계 에너지는 이 투백이 이완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는 것이죠. 보다 작다가 틀렸죠. 니은 번. 띠 간격은 그래요. 작죠. 니은 번 맞았고요. 빛의 파장은 A에서가 딱 써놓고 보는 거죠. 길다.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디귿 번 틀렸습니다. 니은 번, 2번의 정답이야.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까딱까딱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. 지명적이에요, 틀리면.